목포 시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.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.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서로를 위한 배려 마스크 착용 반드시 지켜주세요. 목포 시민이 함께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이팀 세인은 낭만항구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합니다.